이제 한 집권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보인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분은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구나. 물론 뭐 책이 잡힐 수도 있고 또 그쪽 세력의 협조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선거부정을 헤쳐가지고 그런 선거부정을 획책한 사람들의 밥그릇을 끊어놓는 데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무대책인 거죠.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딱 여러분 잘라 정리하면 제가 외교적인 수사 동원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허우대만 멀쩡한 운종 정치검사 출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우대 멀쩡하다는 이야기 아시죠. 뭐 이렇게 폼 사람이 건만 그래서 옛날 어른들 허우대 멀쩡한 놈이 하는 일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허정구 한국경제신문의 논술위원을 하셨던 허정구님이 젊은 날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시고 해놓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아주 뭐 그냥 어디 버릴 데가 없이 그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부정 문제를 정리 정도란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데 대해서 1월 3일 테러는 어떤 것이든 범죄 행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적이라고 커다란 우려를 포함했습니다. 테러가 어찌 인신에 가해진 부분이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인신 테러보다 무시무시한 테러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표 개표 조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힘에 전혀 무게나 진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울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유를 7000번 외쳐봐야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냐. 이 나라인 인신 테러보다도 무시무시한 테러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표 개표 조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대통령이 보이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문재인 집권 시절에 깔아둔 여론조작과 선거부정 인프라는 윤석열 정권에 들었어도 한치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표 개표 조작은 테러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 세력이 국민 주권을 훔쳐서 국가 권력을 탈취한 체제 전복 행위임을 불구하고 국가체제가 전복되는데 대통령이 함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다 이름들 입을 다우는 겁니다.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렇게 정신상태를 가지고는 나라를 구원할 수 없고 국민의 힘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한 집안의 가장이든 간에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모든 것을 옮기고 하늘도 진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투표 조작은 여론조사 조작은 테러를 넘어서 특정 세력이 국민 주권을 훔쳐서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뭔지 윤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목이 1cm 찌른 데에서 큰 걱정을 하면서 국민의 주권과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에 대해서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술위원이 연세가 그렇게 적은 분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은퇴하신 지 제복됐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서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문은 용산 대통령실에 수도 없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산망을 보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해킹문을 활짝 열어둔 이런 엉터리 시스템에 말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도 윤 대통령 묵묵부담입니다.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책을 세우라는 말 한마디 무너진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거는 침묵으로 일관한 까독이 무엇입니까 선거 부정세력이 가장 조작을 적게 했던 것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거까지 뭐 책임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엔 애국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삭발실을 가진 뒤 잘라낸 머리카락과 함께 부정선거 점검을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 웨드 카르텔의 대통령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와 해외동포단체들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세세히 담은 시국선언문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의도적인 침묵 윤 대통령은 시극히 뭡니까 목적이 분명한 부정선거 은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내막을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맹원이 걸려있는 4.15 총선의 책 101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선거를 집행할 현행 선거관리위원은 거짓말을 박먹듯이 하는 조직입니다. 재금표장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제 무더기로 쏟아지자 형상을 복원한 종류를 사용했다고 하고 두 장의 투표제가 붙어있으면 정전기 때문에 붙었다고 하고 기표도장이 구급보다 크면 시간이 지나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책은 선거관리 개선책을 몇 가지 냈지만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 방식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속이 훤히 보이는 수작입니다. 언제든 가짜 투표제를 만들어내는 수단을 움켜쥐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관위 체제에서 4.10을 총선을 해봐야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고 윤 대통령이 은폐하는 데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이 9번 당하고 10번째 당하면 나라가 통째로 국민들이 다 노예가 되어 넘어갈 판인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거는 탄핵감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직책을 박탈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방송 보시고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찬양가를 부르신 분들은 공 박사님 너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대 시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를 추앙하거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름들 지나친 존경심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은행을 봐야지 그 사람의 여러분들의 은행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작정 여러분 추종하는 것은 그냥 고대인하고 같은 겁니다. 주술에 매달려가 사는 사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국민에게 턱도 없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이런 선관위 조직을 핵파하지 않은 채 4월 10일 총선을 맡겨도 좋은지 윤 대통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당일 투표의 후보별 득표 수는 100중심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그 격차가 더블스코어를 기록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도 사전투표 민주당의 압성곡시 지속돼도 사전투표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려도 유령이 투표를 했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선거정의에 부합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걸 밝힐 수 없으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거죠. 저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저 동네 사람들의 탄핵을 들고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볼 겁니다. 거울 좋다고.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푸른 하늘에 오색구름이 떠있는 국가 앞마당 취임식장에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할 것을 국민학교 엄숙이 선사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론조사 조작과 투개표 조작은 헌법과 국가체계를 파괴하는 테러 중의 테러가 아닙니까. 그런 테두리에 대해서도 국가를 보유해야 될 윤 대통령이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과연 바람 앞에 촛불 신체인 이 나라의 자유민주 제재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취임한 지 1년 7개월 한 시간 흘렸끔 한 애국시민들의 끊임없이 요청한 부정성 수사를 외면한 까닭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부정성을 계령한 카르텔 집단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윤 대통령 국민을 대표한 자리에 있는 만 그 자리에 오래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우대가 멀쩡한 정치검사 는 끝까지 입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 대표할 겁니다. 산거 사기 세력들은 윤 대통령의 침묵에 힘입어 가지고 조작값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것이 따라서 뭡니까. 그냥 250석도 받을 수 있고 214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더블당 이름들 부정성과 총책임에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압살을 시켜버릴 겁니다. 국힘을. 그리고 윤 대통령 끌어내리겠죠. 여기 계신 분이 윤통 감방 절대 안 갈 겁니다. 왜 한동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들은 약속했지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거죠. 좌익들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러분들 옛날에 우남 이승만이 대통령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써놓은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좌익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김정일이 핵 개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기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ioned zaman은 Wort이 Sudcous verm州 한다고 했기 theoretically? 나는 다님을 알şa 열심히 만드시켜 아멘